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오늘은 사과식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식초 만드는 방법, 문의 엄청 많이 옵니다. 아마 제가 문의를 받는 전화 중에서 제일 1번, 제일 1번이 아마 사과식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번은 야구르트, 우유 가지고 야구르트 만드는 방법. 그래서 저희들 유인균이나 유원플러스균, 이게 발효종자균이죠. 이걸 사용하게 되면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날 되면 아주 맛있는 야구르트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오는 문의는 우유 가지고 야구르트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오는 것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로니아 발효식초. 아로니아 가지고 발효식초를 어떻게 만드니?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과식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과식초라고 하면 사과를 이렇게 막 쓸죠. 막 다 이렇게 쓸어서 그걸 한 병에 담습니다. 담아서 마트에서 파는 6천 원짜리, 7천 원짜리 식초, 이만한 거 있죠. 그걸 거기다 푸서 두세 달라도 부글부글하면서 드시면 그걸 사과식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과도 들어가 있고 식초도 들어가 있으니까 사과식초.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은 사과 우린 식초가 되는 거지 사과식초는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사과 이렇게 잘라가지고 마트에서 파는 와인 있죠. 와인, 포도주. 그걸 이렇게 푸서 두세 달라도 있으면 부글부글하죠. 그리고 그걸 먹으면 사과와인 식초다 그러는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와인의 사과 우린 식초지 그게 사과식초는 아니죠. 사과식초라고 하는 건 순수 사과 외에 다른 걸 넣으면 안 됩니다. 순수 사과를 발효시켜야 됩니다. 그럼 순수 사과를 발효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칼로 자르고 어쩌고 저쩌하게 되면 뒤에 일이 굉장히 번거러워집니다. 식초를 만들려고 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처음에 모든 식초 과정은 일단은 사과 수리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사과 발효식초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 수리되고 난 뒤에 그걸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액체만 물만 빼가지고 식초로 진행시키게 됩니다. 이 두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번거러워져요. 그러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아예 사과 접, 그러니까 사과를 접을 짜라고 합니다. 사과를 접을 짜면 물만 나오는 거죠. 집에서 짜도 돼요. 집에서 보면 여러분들 녹접기 있죠. 녹접기, 녹접기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과일을 넣으면 물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주스기, 녹접기,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이마트인가 이런 데 가니까 필립스인가 거기서 나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윙 하면서 밑에 물만 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과를 잘라가지고 녹접기나 아니면 그런 걸로 해가지고 물만 자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번거로우면 금강원 같은데 가면 접을 짜줍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또 특징이 꼭 삶아요. 사과를 푹 삶아가지고 삶다는 거는 중탕을 하는 거죠. 중탕을 해가지고 그걸 접을 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생걸로 하는 게 좋죠. 발효는 생이 좋죠. 그걸 왜 열을 가해서 이렇게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강원에서는 중탕을 열을 가해가지고 중탕을 해가지고 접을 짜주고 그리고 보통 사과농장, 시골에 보면 사과농장이 있죠. 농장에 보면 사과 액기스 이렇게 무슨 팩으로 톡톡톡 해주는 공장이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큰 사과농장 근처에. 그럼 여러분들이 사과를 살 때 예를 들어서 그 농장에다가 이거는 그냥 사과를 보내지 말고 그 공장에다 보내가지고 접을 짜서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접을 짤 때도 그 공장에서도 열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을 삶아가지고 접을 짜면 쉽게 접이 짜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을 가하는데 그 공장에는 접자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워낙 큰 기계에 있다 보니까 굳이 열을 가하지 않아도 생으로 짜는 데가 있습니다. 좀 큰 데는. 그래서 절대 열을 가하지 말고 열을 가하지 말하는 건 쌈지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쌈지 말고 생으로 접을 짜가지고 이런 큰 말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뚜껑 꼭 닫아서 택배로 보내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일단은 사과를 접을 짜버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 뒤에는 번거로운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큰 유리병이 있죠. 이심조 유리병. 이제 그 유리병은 그릇집. 시장에 가면 그릇집이 있습니다. 그 그릇집 가서 20리터 유리병 주세요. 이러면 20리터가 이제 한 말통 비슷해요. 거기다가 유리병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습니다. 부어가지고 보통 한 18리터 정도만 부으면 돼요. 한 이 정도 공간은 놔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저벌 18리터 붓고 그다음에 고안에다가 설탕을 제가 정확한 비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말이 대표지 사실은 얼굴마다 합니다 보니까 설탕을 넣을 만큼 조금 넣어요. 조금 넣는데 그 비율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유인균 발효 명장 선생님들. 이제 이 유인균으로 발효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정확한 설탕 얼만큼 비유를 넣는다는 걸 가르쳐줘요. 설탕은 조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로 넣는 이유는 이 미생물들 먹이에요. 이 미생물들한테 미생물들 먹이가 당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넣고 그다음에 이 미생물을 그게 만약 18리터잖아요. 전체가 이게 사과 접이 18리터면 이거를 18스푼을 안에 보면 1g짜리 스푼이 있어요. 조그만한 스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푼을 18스푼을 넣으면 돼요. 그게 만약에 15리터다. 그럼 15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1리터에 1g만 넣으면 되는데 발효를 좀 잘하려고 하면 좀 넉넉하게 넣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18스푼보다는 2배로 36스푼을 넣으면 더 잘 됩니다. 발효가 안정적으로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도나 여러 가지가 모든 게 정밀한 데에서는 1리터에 1g만 넣어도 충분히 발효가 되는데 보통 가정쯤이나 이런 데는 온도가 일정하지도 않고 또 정밀하지도 않다 보니까 발효 종자균을 넉넉하게 넣어주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렇게 딱 넣어주고 난 뒤에 그걸 이렇게 삭 저어요. 아까 들어간 거라고는 사과 점낸 거 물 그다음에 약간의 당 그다음에 발효를 하려면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이건 좀 비싼 거 이거는 조금 싼 겁니다. 그래서 이 종자균을 1리터에 1g 정도만 넣는데 더 한 2배 정도 넣어도 상관없다. 3배 넣으면 더 잘 되고 통째로 다 넣어버리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싸서 그렇지 많이 넣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싹 저어주고 뚜껑은 플라스틱이죠. 뚜껑에다가 바늘을 벤치에 바늘을 딱 잡고 불을 달궙니다. 불을 달궈가지고 바늘 구멍 하나만 딱 놔주면 돼요. 바늘 구멍 하나만 딱 놔두고 그걸 그대로 놔둡니다. 절대 뚜껑 열고 흔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여러분 집에서 조금 따뜻하다 하는 공간에다가 그대로 놔둡니다. 그대로 보통 놔두면 한 두세 달이 있으면 술이 돼요. 그런데 별로 술맛이 안 좋습니다. 좀 뜨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 5, 6개월 놔두면 완벽한 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 술이 아주 사과 술이 되는 거예요. 아무 손도 안 댔는데 그대로 가만히 놔뒀는데 사과 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술이 맛있어야지 사과 식초가 맛있어집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식초 덮개가 있어요. 그대로 가만히 놔뒀다가 뚜껑만 덜 내고 식초를 하는 면포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를 바꿔주고 가만히 놔두면 위에 하얀 막들이 생겨요. 공기가 들어가면 자꾸 초막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꺼내가지고 이렇게 살 초막만 이런 나무짓가락 같은 거 가지고 초막만 살 이렇게 깨주면 돼요. 깨주고 또 이제 면포 덮어놨다가 또 그다음 날 또 살 열 개 또 초막이 생깁니다. 계속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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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또 한 서너 달 놔두면 이제 시컴시컴한 이렇게 식초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맛있는 식초 먹으려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술 되는데 6개월 식초 되는데 6개월 이렇게 한 그러니까 합해가 1년 정도죠. 그렇게 하면 아주 기가차게 좋은 사과식초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천에 하나 한 명 중에 만에 한 명 중에 1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도 식초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식초도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유인균도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한테 여러분들이 할 때 이거 참 발효가 잘 돼가지고 나도 건강해지고 우리 가족들도 건강해지고 모두가 건강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발효하는 거 하고 이런다고 되겠나. 이런다고 되겠나. 내가 지금 이거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해서 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왠지 속은 것 같아. 뭐 어쩌고.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걸 식초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되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이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해서 정말로 천 명 중에 한 명, 만 명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식초가 안 된다고. 그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내가 속은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미생물한테 보내게 되면 미생물들이 당연히 안 되죠. 기분 나빠서, 내가 미생물이라도 기분 나빠서 발효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이에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엄마들이 호텔이나 일류 식당에서 요리사들이 요리해 주는 그 요리보다도 모처럼 만에 내가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모처럼 만에 고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해 주는 된장찌개에다가 나물문침에다가 그게 더 맛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입에 착착 달라붙었습니다. 특급 호텔의 요리사가 해 주는 그 요리보다도 우리 엄마가 해 주는 된장찌개, 나물김치, 그게 더 맛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손 끝에서. 아니, 그냥 1년 만에 명절이라고 온 아들한테 나물 하나 묻힐 때 그 엄마의 이 손 끝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금 약간 값만 하고 다른 건 넣은 것도 없어요. 넣은 것도 없는데 나물이 입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뭐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어요. 뭐 완전히 그냥 너무 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딸딸 끓여가지고 먹게 되죠. 그런데 이 특급 호텔, 호텔의 요리사는 솜씨야 기가 차죠. 이래가지고 기가 차지만 엄마의 정성은 없는 겁니다. 발효는 처음부터까지 정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명한테, 이 미생물한테 야, 좀 잘 봐주라. 우리 이래가지고 이제 좀 이 사과식초가 되면 우리 시골에 있는 엄마한테도 주고, 내 아들한테도 주고, 뭐 우리 맨날 술만 먹는 우리 신랑한테도 주고, 나도 요새 좀 안 좋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식초가 다 되고 나면 이런 병에 담습니다. 이런 병에 이제 담아가지고 좀 선선한데, 선선한 데라는 거는 온도 한 10매 더 되는데, 그런 데다가 딱 이렇게 이제 넣어놓습니다. 넣어놓고 한 100씩 꺼내가지고, 물 한, 식초 먹으면 속 안 쓰리냐 그러는데, 아니, 그 원삽하면 당연히 속 쓰리죠. 그런데 이제 물 한 개 더 붓고, 이제 그다가 쪼매만 타요. 쪼매만 하면 밥 숟가락에 한 숟가락 정도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지 안 탄지 모를 정도로 연하게 해가지고 먹기 때문에 속 쓰리고 할 것도 없습니다. 진하게 먹으면 당연히 속 쓰리죠. 뭐 멀쩡한 사람도 속 쓰리는데, 위장 나쁜 사람은 당연히 속 쓰리죠. 그래서 발효, 진짜 천연발효식초는 그렇게 저메시, 자주자주, 꾸준하게, 빠짐없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오늘 사과식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